그 다음 소식은 약 13년 전에 아주 밈이 하나 있었죠 Can it run crisis 라고 해서 크라이시스 돌릴 수 있어요? 여기 있었는데 13년 전에 크라이시스 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이제 FPS 게임인데 아 뭐 이제 PC 게이머들 사실은 약간 전설 아닌 전설 이제 전설 아닌 레전드로 남았던 게임이죠 그 당시에 모든 PC 사양을 씹어버리는 바람에 그 정말 크라이시스 돌릴 수 있습니까가 정말 관건이었던 그게 꽤 오래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그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를 정말 이제 정말 저 사양의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린 기간이 걸렸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굉장히 이런 PC 마스터 레이스 말 그대로 그런 PC 완전 저는 그때 이제 수냉쿨러라는 거 처음 봤어요 제 인생에서 개가해서 개가해서 처음 그거를 이제 기숙사에 그 컴퓨터를 기숙사에 끌고 왔으니 그것도 참 대단해요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크라이시스를 하여튼 그래서 그 크라이시스가 이번에 콘솔 리마스터를 한대요 그래서 원래 첫 크라이시스는 PC만으로 나왔었고 나중에 이제 뭐 엑스박스 360이랑 PS3로 이제 폭팅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당연히 엄청나게 너프를 했겠죠 이제 엑스박스 360이랑 PS3는 당연히 이제 뭐 그 당시에 어차피 2007년에 나왔어요 크라이시스가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360이랑 PS3랑 다 현세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양이 너프돼서 나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너프가 돼서 나왔을 텐데 이번에 이제는 뭐 PS4랑 아마 엑스박스 1에 맞추고 맞추니까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그 당시에 그 당시 PC에서 최대로 돌릴 수 있었던 그 사양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곧 여러분의 스위치도 크라이시스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마스터에 스위치 버전이 있어요 왜? 진짜 이거 돌릴 수 있나? 진짜로? 스트리밍 아닌가요? 스트리밍?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생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아 심지어 그 아 맞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뭐 그 레이 트래싱을 지원을 해요 이제 새롭게 근데 스위치도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나 이거 과연 돌아갈 것인가 하여튼 그래서 약간 can it run crisis라는 말이 굉장히 약간 밈같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나올 때마다 돌릴 수 있습니까 휴먼 뭐 이런 거 있는데 심지어 얘네 이제 티저 있잖아요 크라이시스 리마스터 티저도 지금 보면은 시작이 그 유튜브 댓글 뭐 이렇게 따온 것처럼 뭐 can it run crisis 이거를 댓글을 엄청나게 달아놨어요 보면은 진짜 이거 갖고 되게 재미있어 이게 되게 재미있었나 보네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크라이시스가 사실 게임상 배경이 올해에요 2020년이 배경인데 아마 2020년 8월이 배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맞춰서 뭔가 발매일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뭐 지금 아직 발매일이 공개가 안돼서 네 어 그래서 어 네 뭐 한번 나오면은 일단은 뭐 텍스처가 다 고퀄리티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레이 트래싱 아까 얘기한 대로 레이 트래싱이 있고요 어 뭐 하여튼 네 곧 아마 그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예 만약에 이노마스터가 좀 PS5랑 엑스박스 1 시리즈 X까지 이제 지원하도록 그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참 재미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음 네 그러네요 재밌네요 뭐 여러분의 곧 여러분의 스위치도 크라이시스를 네 이게 뭐야 이게 아직 근데 뭐 샘플 스크린샷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서 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스크린샷이나 사실 이 티저도 그건 없어요 그 영화 이제 실제 인게임 엔진 그건 없고요 그냥 어 타이틀만 나오는 나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그런데도